자, 숙제 첨삭을 조금 해볼까요? 첨삭이라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He tried to look pleased with the gift가 여기서 왜 with the gift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자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대해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기 위함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학생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는 기쁘게 보이려고 했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 다음은 with the gift니까 그가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은 gift가 여기에 있는데 둘이서 기쁨 기쁨 이런 식으로 둘이 기쁨을 아 기쁘다 이러고 둘이 같이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 with라는 전치사에 이미 알고 있는 선으로 입력된 정보 즉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with는 누구와 함께 라는 이미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 문장을 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인데 사전으로 가서 저희가 좀 볼게요. 그러면은 with를 찾아보면은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뜻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단어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뜻을 갖지가 않아요. 그래서 with는 함께 뭐 뭐 때문에 라고 돼 있죠. 근데 때문에가 있대요. 이거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함께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I danced with her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녀와 춤추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with잖아요. with the reason he was happy I kept quiet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슨 뜻이 되냐면은 그가 행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뭐 때문에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한 가지 뜻을 갖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도 with는 당연히 누구누구 와인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이 많은 곳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뭐 뭐와 함께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뭐 뭐의 이런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be 뒤에서 그래요. 그럼 글쎄요. 이런 문장을 뭘 만들 수 있을까? I want to be? 글쎄. 이건 모르겠는데? 뭐 뭐의 이런으로? 이래서 제가 사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예문을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대한 예문을 제시를 안 해주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별로 전 좋아하진 않아요. 뭐 뭐를 가지고 있는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I know the man with the black car.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차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형태를 전치사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형용사의 형태는 사실상 이렇게 만들 수 있죠. I know the man who has the who own 할까요? the black car.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로 who로 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with로 풀 수도 있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with가 더 간단하죠.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짧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man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그냥 동사부터 나오면 되니까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전치사가 더 짧아요. 그래서 저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사실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양태. 양태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더 봅시다. 보통 추상명사와 함께 부사구로서 이런 거. 뭐뭐를 가지고 어... 그래요. 음... 오케이. 글쎄요. He hit the zombies with the stick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말한 건지는. 근데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용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쓰기 때문에. 위탁. 뭐뭐에게 맡겨. 이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 이건 정확히 어떤 예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음... 글쎄요. do with 이런 거. go with 누가 동행하다. I will go with her 그러면 나는 그녀와 같이 가겠다. 라는 게 되겠고 meet with는 이제 회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냥 meet 누구가 아니라 meet with 누구 하면 회담하다가 되는 거예요. do with는 처리하다, 견디다, 필요하다, 참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do with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 아... it has nothing to do with her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그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런 말이 되거든요. do with는 근데 nothing to do with 글쎄... 참다. 여기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nothing to가 앞에 붙어져야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예외로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알아야 된다? with를 안다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왜 with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글로 해석된 문장을 보고 아... 이게 with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찾아봐야 돼요. 근데 질문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지만 몸치야에서 몸치야가 왜 I have to left feet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저도 몰라요. 이렇게 쓰는 표현을 저도 교과서에서 처음 봤는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사고가 유연해지게 되는 게 언어를 하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do not pull my leg 이렇게 하거나 give me a hand 이렇게 하거나 who cut the cheese who cut the cheese 하면은 이거는 이유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do not pull my leg이면은 내 다리를 당기지 마가 되죠. give me a hand이면은 손 하나 줘가 되죠. who cut the cheese 이렇게 해서 의문문이 되면은 누가 방귀 꼈어가 돼요. 근데 이 문장들이 다 있는 그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give me a hand는 이게 되는 거고 who cut the cheese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 라고 해서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을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굳이 만들어서 근데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듣고 그건 무슨 표현이냐 재밌는 표현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이게 뭔 소린지를 설명하려고 시간이 상당히 들었어요. 즉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은 정말 굵게 우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연한 이런 문장들이 우리한테 당연해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걸 당연할 때까지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투 레프트 핏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왼발과 오른발이 한 짝씩 있어야 되는데 왼발만 두 짝 있으면 그러면 움직이는 게 얼마나 서툴겠어요. 그죠. 막 발 꼬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춤을 잘 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몸치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고 이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만 문제인 거예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Do not pull my leg 이런 경우에는 누가 제가 걷고 있는데 자꾸 다리 잡아당기면 그러면 짜증나겠죠. 좀 하지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ive me a hand 라고 할 때 제가 넘어졌어요. 뭘 하다 힘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일어나라고 손을 이렇게 한 손을 뻗어서 저를 당겨주면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Who cut the cheese 같은 경우에 엉덩이가 치즈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방구를 끼면 엉덩이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러면 Who cut the cheese 하면 그럼 방구 꼈다는 얘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해를 하면 돼요. 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떠한 외모적인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전혀 상관없는 부분도 있어요. I will take a brain check 이렇게 하면 나 다음에 할게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I'll take a brain check 하면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야구 경기장의 동구장이 아니니까 비가 오면 비가 퍼부으면 관객들이 비를 맞고 야구를 봤어요. 근데 비를 맞고 야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brain check이라는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이 이 책은 뭐냐 이 티켓을 갖고 있으면 비 왔을 때 이 사람은 경기 보러 왔다가 경기를 못 본 사람이니까 다음 시합 입장 시에 무료로 이 티켓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레인 check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게 가 되는 거예요. Take a brain check 나 레인 check 한 장 가질게 다음에 할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선택지는 두 개죠. 그냥 통으로 외우던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이유를 찾아서 좀 더 기억을 잘하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를 배울 때 좀 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줬고 또 볼까요? 뭐가 있는지 숙제 같은 거 보면은 잘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더 나오고 있고 설명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질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영상도 굉장히 길게 녹화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에 대한 부분은 수업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한번 보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